아 표지 황제는 찜을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뭐 자꾸 길게 적으면 더 헷갈리니까 아 발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공씨가 시바 야 글은 요만큼 있는데 시바 공씨가 더 많아 아 매번 지운다고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 증가폭이 더 크다보니까 아 뭐 베지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 근데 피콜로는 피콜로 신 합체 피콜로 이렇게 가야되나 아 여캐하나 너캐 부르마 아 부르마도 3단 있지 부르마 부르마 시절 아 이상한 부르마가 나오 부르마 종류 아 이렇게 치면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왁튜브 이거 왜그래? 버그 뭐냐고 이거 조회수 지금 17만이에요 뭐지? 조회수 왜 이렇게 넘치 야 화질 제대로 잘 됐나 보러올까 하면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계속 찍는거야 조회수 야 이거 오히려 혜자다 뜨거다 치즐 앤 비트 리틀 타일즈 뭐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야 리틀 타일즈가 오히려 최적화가 더 좋은데? 한번씩 테스트 좀 해보세요 우리 마크 유저분들 선발대들이 좀 한번 경험하고 와봐 512도 한번 조져보고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자 주소 공개합니다 디자인 크로.kr 075 오오오오 뭐지? 아 맞다 맞다 아 쫓았다 아 잠깐만 아니야냐야냐 아니야냐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다가 얼굴벌림이 갑자기 카톡와가지고 아 무의식적으로 되뇌었어 자 다 까먹어라 얍 하...잠깐 안마기로 목 좀 조지겠습니다 어.. 응.. 아니 잠깐만 없어 메인이다 메인으로 나갔네 아 여기 있다 있다 여기다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뭐야 오빠 진짜 나 깜짝 놀랬어 아니 쏘는데 갑자기 아니 얼음이 올라가면서 안 나자면 내가 이거 뺏기면 참석을 해 더러우면은 병에 걸려 깨끗하면 병에 안 걸려 더러워진 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에요 드 acredito 니 마음은 깨끗하다고요 복음 뜹니다 1시, 2시 6분 28초 미친놈 인가 라는 채팅 11분 전에 치셨어요 바로 걸렸습니다. 당신 마음은 깨끗하지 않아요. 더럽습니다. 웬일쯤 끝나고 내일 장 봐와야겠다. 왜 맨날 장을 본다. 안 왔잖아. 오빠가 장 못 보겠잖아. 나 일 간다고. 아니 됐고요. 렌즈님 혼자 장 봐올 거예요? 어. 어 봐오세요 그럼 내일. 알겠어. 응 그래. 내가 혼자 봐온다는 얘기였어. 봐와. 내일 보고 온다니까 내가. 개꿀. 내가 본다니까 왜 그래? 응 개꿀. 개꿀. 내일 나갈 때 진짜로 안 갈 생각이야? 아니야. 몇 시인데 어떻게 가. 그러네. 개꿀이야? 나랑 장 안 보는 게. 이거 봐. 아 아니죠. 아니 아니 그냥. 개꿀 아니죠. 아니 아니 안 가도 돼. 엔젤님하고 같이 가고 싶지 항상. 같이 쇼핑 보고 그게 나의 인생의 행복인데 그치? 아 진짜예요.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뒤질라고 인정? 아. 인생의 행복이야. 그게 와이프하고 같이 장 보는 게. 얼마나 재밌는데. 내가 원하는 루트대로 안 가줘서 그렇지. 이렇게 어리고 승진해서 하라 뿐인 생명의 같이 불쌍한 조사. 이렇게 어리고 형 군동을 쌓았냐? 하라 뿐인 생명이 같이 불쌍한 조사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 왜 이렇게 포람패가 뭔가 이렇게. 뼛속까지 씹어 비엔빠빤가 봐 나 멋있어 보이지가 않지? 나는 뭔가 이렇게 멋있을라고 작정하고 막 이렇게 만든 이런 거는 뭔가 정이 안가 어 뭔가 존나 과하게 도깨비 마냥 뼛속까지 비엔빤가 봐 도깨비 말고 대깨비 M5 CS가 제일 멋있어 이게 살아있는 버튜버야 상트만 있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이세롤도 알겠어? 컴퓨터가 꾸져서 안 돼요 컴퓨터가 배그가 안 돌아가니 그게 무슨 버튜버야 컴퓨터 사 컴퓨터 사 이게 버튜버지 이게 어쩔 수 없대 가끔씩 이거 끼고 패야겠어요 아오 그냥 나가 누나에 그냥 탁 찔러버려 그냥 탁 누나에 탁 터뜨려 버려 어 음 세부정보 자막 언어 추가 영어 아 여기서 여기서 영어 제목 및 설명 구사일생 뭐라 그래 구사일생 영어로 뭐야? 구데스 일라이프? 뭘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먼저 부딪히는 게임 치킨게임 아 치킨게임 응 어 그러네 두 대의 자동차가 마주서서 돌진하는 시합으로 정면 충돌을 피하는 쪽에 진 것으로 판정 5인 4경 응 왜 자꾸 서 뮤즈 캐릭터 제레이션 시발 이거 맞나? 잘못된 문자화 몰라 그냥 박아 무지성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아니 사고를 당하거나 죽다 잘못되서 사고를 당하거나 죽다가 있어 근데 문자잖아 지금 문자 캐릭터가 문자야 잘못되다라는 말도 있어 문자화가 잘못되다라는 소리고 아예 다른 뜻이야 오빠 뭔 소리야 아니 어쨌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게 잘못되서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맞는데 미스 캐릭터 저거 아니라고 아 뭐 상관없어 무슨 말이 되든 5인 사격하니까 미스 캐릭터 레이제이션 나온다구요 아 이렇게 띄어쓰기 하자 5인 사격 아 이거다 미신 슈팅 내연기관 잘 만들어진 내연기관차는 정말 맛있는 한 끼 식사에요 근데 전기차는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포도당 주사 한 알만 먹으면 한 끼 식사가 완벽히 해결되는 알약 근데 영양은 심지어 더 좋아 그리고 더 빠르고 더 간편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 근데 갬성이 그 즐거움이 없어 싸발 이겼다 이겼어 형 이겼다 이겼어 형 이겼다고 어 아시겠어요 응 그럼 닥치어봐 아니 시바 훈수 개 훈수 개 훈수 개 레전드야 진짜 야 훈수 따발총이다 진짜로 이게 뭐 하네 이해 못하네 훈수 존댔다 이형 한 칸 띄워서 두면 못 본다 훈수 닥치세요 닥치세요 지금 어 정신이 없어서 그래 훗 훗 훗 닥치시라구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왜 왜 왜 왜 죽으려 왜 왜 왜 공시라 공시라 응 없어